선생님 보고싶다. 진짜 맞고싶어요. 나 방코랜새 맞고싶다. 아 목말라. 손광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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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원이 꺼져있어 음성사소음으로 연결되며 삐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손광아. 미안해. 내가 좀 늦었지. 아냐아냐아냐. 자 얼른 가자. 나 배아파. 나 화장실 갔다올게. 야야야야. 내가 저거 미워지게 먹을 때 알아봤어. 아니 출발하려면 1박 2일 걸리겠네. 맘맘이야. 이제 진짜 좀 지출려고 그런다. 됐어?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아 진짜 미안해. 다시 한 번 더 턱이. 아우 이번엔 날씨데도 내가 확 둔질러버려 진짜. 안돼. 미치지마. 아우. 이제 다 쐈어 이제. 이제 가면 돼. 진짜라니까. 진짜라니까. 응? 아 죄송해요. 나 화장실 한 번 갔다올게요. 딱 1분만. 딱 1분만. 아 저거 진짜. 아빠. 그냥 쟤 버리고 가자. 아 안돼. 나 진짜 빨리 갔다올게. 제발 기다려줘. 어? 어? 야 우봉아. 괜찮겠어? 몸이 너무 안 좋으면. 그냥 캠핑금 다음에. 아유. 가 가 가. 가다가 싸나 안 있어도. 나 갈거야. 오빠는 더럽게. 아유. 됐다 됐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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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그래 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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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글쎄 알바 안 뽑는다니까. 안그래도 매출이 줄어서 죽겠구만. 전 그러시면. 방값으로 일할게요. 예. 그냥 삼각김밥 몇 개만 먹고. 밤에 근무할게요. 정말 너무 추워서 그래요. 갈 데가 없어요. 아이 필요 없데도. 아니 전 아무것도 안설거 같으면. 그냥 나가. 라면 먹을거에요. 라면 먹을거에요. 라면 먹을거에요. 네. 어서오세요. 사도? 누가 간다고? 아유. 무슨 말을 하는거야. 제자들은 뭐하고. 아유. 나 바빠요. 끊어. 어? 여기서 뭐해요? 이모님. 알바 안 구해요 알바. 아유. 무슨 뜨거운 소리를 하는거야. 아니 방금 들었는데. 어디서 상 받았다고 큰소리 치고 나왔다면서요. 아니에요. 안됐어요. 망했어요.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. 오늘 잘 데도 없어요. 아유. 참. 양 사이드로 아주 삽질을 하는구만. 그 선생님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대요. 예? 네. 선생님. 선생님. 나오세요. 아. 완전 주접들은 친구야 진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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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헛것이 보이나. 내 수지자들이 돌아올 리가 없는데. 아. 저희가 돌아왔어요. 용서해주세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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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마가 돌아왔구나.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. 나는 돌아올 수 있는 Gerade에 이렇게 chip가 violent nó.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보면 되돌아올제. 왜 어디 아프신데요. 아니. 도고 다 드신 거예요. аㅏ Shane. jenaler. 야. 바늘 바늘. 바늘 바늘. 고음파위fiction. 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자. 눈이 들어. 도대체! 아씨 고소! 고피! 나는 간다 괜찮으세요? 어? 어? 멀쩡한데? 그래! 아 그래! 제자들아 니들이 나를 살렸구나 어? 제자들아 우리 평생 같이 가자!